이 집 부근입니다. 이 집에서 정제초등학교까지 구분 권리입니다. 이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5분 걸립니다. 이 집에서 병원, 약국, 헬스클럽마트, 학원가식당은 6분 거리에 있습니다. 안산 안산 안산부동산TV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 여러분은 안산에서 집 삽니다 팝니다. 제일 잘 파는 부동산을 유튜브로 안산부동산TV를 보고 계십니다.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은 엄마가 사준 집이고 두번째로 좋은 집은 안산부동산TV에서 구해준 집이 두번째로 좋습니다.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문의주시고 휴대폰 010-8676-8939로 문자나 전화주시면 즉시 답변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만든 이에게 많은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집 잘 삽다고 소문난 안산 안산 안산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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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